또 이상한 거 만들려고 그러지 이상한 거 아니거든 완전 똥손이면서 저번에 초콜릿도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서 줬잖아 똥손 아니거든 뭐 똥손? 나한테 똥손이라고 했겠다 너 이번에 아주 화들짝 놀라게 해준다 아주 뭐야? 뭐해? 뭐 그냥 초콜릿 만들어? 어 어 어 대박 누구 주려고? 아이 뭘 누굴 주긴 줘 내가 먹을라 그러지 나도 줄이마 나도 나도 알겠어 줄 테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기 가있어 그럼 줄게 아 나도 보고 싶은데 누나 지금 엄청 집중해야 돼 저리 가있어 와 주기로 약속했다 어 어 어 예스 방해꾼이 갔다 이제 집중해서 만들어볼까? 어 어 오 이때 바로 오 오 이때 바로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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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됐지요 다 됐어? 아 깜짝이야 초콜릿 다 됐어? 어휴 어 다 됐어 오오오 그럼 나 이제 이거 먹어도 돼? 야야야야야 이건 안 돼 왜 너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여기 실패한 거 이거 실패한 거 줘 예쁜 거 주지 맛은 똑같애 자기만 예쁜 거 먹고 원래부터 내 건데 준 걸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와 진짜 나도 저거 인어 꼬리 먹고 싶은데 아 안 돼 이건 자 다 먹었지? 저기로 가 이거 들고 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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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치사하다 예쁜 거 자기만 혼자만 다 먹고 난 나쁜 것만 주고 이걸로 예쁘게 꾸며줘야지 놀고 싶은데 퉈퉈퉈퉈퉁 손 씻고 와서 해야겠다 흔들어 주세요 이거 오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꾸면 좋지 나 태권덩원 갔다 온다 그래 가라 엄청 맵겠지 됐지? 야 남반정 뭐하냐? 왜 오박희? 나 그냥 집인데? 나와봐라 야 오박희! 뭐야? 왜? 자 오 뭐야 선물? 저번에 똥손이라고 놀렸겠다 이번엔 너무 맛있어서 아주 깜짝 놀랄 거다 뭔데? 설마 초콜릿? 너무나도 아트적이어서 눈으로 보고 놀라고 맛을 보고도 아주 환상적이지 오 그 정도야? 기대되는데?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카톡으로 남겨주겠음 좋으니까 화이트 될 때 기대할게 세상에 공짜 없네 오케이 오 뭐야 대박 오 대박 초콜릿? 근데 초콜릿 주면 나 좋아한다는 소린데 내가 너무 눈치 없었나? 아.. 이 고백을 받아줘야 되는 건가? 아.. 오.. 한번 볼까? 아 냄새.. 아.. 이거 무슨 냄새야? 이거 완전 매운 냄새인데? 아 불닭소스 냄새인데 이거? 아 내가 좋아하는 레고 모양이긴 한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? 아.. 아.. 매워 오.. 아.. 아.. 얘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 집사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 집사람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